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2부 첫 번째 무대는 축하 공연이 되겠습니다. 네, 싱크로나이즈드 스테이크 그룹이죠. 네, 우리 싱크로나이즈드 팀인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함께 축하 공연을 펼쳐주겠습니다. 영화 헤어스크레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Good Morning, Baltimore를 들려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우리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콩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싱글 선수로 활동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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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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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